네, 2013년 8월 셋째 주 생방송 뮤직비디오의 게임 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엑X와 엑소, 과연 1위는 누가 찬성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1번 점수, 시청자 3번 점수, 방사율 점수 1번 점수. 그렇군요. 과연 1위의 질문은? 과연 1위의 질문은? 축하하세요. 네. 성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오늘 2대 아이녀에 이어서 이렇게 좋은 상, 큰 상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이수원 선생님 그리고 저희 애플 선배님들 비록한 SN타운 식구들. 그리고 저희 사랑해주신 엑소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흥이 되어주고 의자되지는 우리 멤버들. 정말 앞으로도 계속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멤버들 나와주신 부모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누누나, 아누누나, 그리고 유누누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 네. 아, 네. 당신의 지수 없는 종목금에 파악하신 님의 와인님의 땡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한데 생방송 뮤직비디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자꾸 나를 찾기 타지마 나도 바로 몰라